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그 전 작업자는 여기에서 뚫었다고요? 소병기에서? 소병기에서 경기가 막혔는데 연결돼있죠? 연결돼있죠? 네, 어차피 아니, 이것저것 가게에 있는 것도 그렇지 않아서 얘네 오스바디가 어디로 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집주장에 들어가서 꺾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파속 파속 나가고 오토모 이쪽으로 같이 여기로 같이 나와서 여기로 나가는 거 아닐까요? 여기로 여기로 제가 한번 보실까요? 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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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는 파수랑 우수랑 따로 데이킹을 하네요? 네 따로 데이킹을 하는데 제가 시에 연결을 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시앞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스바디에서 같이 집주장에서 같이 만나야 되는데 안 합쳐져요? 네 파수는 여기서 우구 파수는 우구에서 네 우습이 우습이 맞춘긴 한데 마지막으로는 하수인거 같아요 여기를 보면 하수하고 우수잖아요 네 이게 하수하고 우수가 같은 깊이로 가잖아요 네 근데 저기 그러면 똥이 약간 훼쳐서 똥이 저기 많이 있고 그런 곳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수 먼저 하고 하수는 그 이후에 작업해 드릴게요 어? 나 부다잉 어른데로 다 깨버리네 рус이 절 okay 여자친구 아 아 들어가자마자 주차 측은 안 있네 거의 수면비 위에서 다른 수면비가 다리 아...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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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없어진다. 또 들고 입자. 둘이 올게. 잠시만요. 자 보이세요. 그리고 다시. 어디 누가 생겼는데. 그 밑.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왔라. 나왔라. 뭘 어디 들었어. 배관은 깨끗이 졌고요. 저기에서 만나나 보다. 저기에 싸우면 되겠다. 오, 차도 들어가요. 제 생각이 맞죠? 저기도 보여줘. 직수전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수가 하수 아웃 시간 가기 전에 이 앞에서 조임되는 거예요. 기름 때문에 나가다 걸리고 바로 앞에서? 네. 아니, 2점. 아, 2점인가요? 1m 안쪽으로. 아, 기름이... 기름이... 여기 거품 봐요, 지금. 여기에서 싹 없애야 돼요, 지금 기름을. Creative Off with the two-mile 조금 Stadium . 스티컴 스티컴 완전히 한 것도 없어요, t- 뭐... 스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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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스티컴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 유이천 탁! 한 위로 얹혀졌지 비쌍을 뺏어 줄게요 아...이게 또 납네 여기 있으면 여기 다른 데가 두 나가요 이런 데 있군 이렇게 많아요 어우 지근하네 아우 모두 이렇게 깨끗해 멀리를 너무 많이 짰네 여기가 턱이 없더라 여기가 턱 꺼져서 시간이 되네 두 번 꺼져서 얇고만 좀 사이에 털어줘 오케이 이쁘다니 이쁘다니 이야아 그래도 거품이 1마리라 오늘 이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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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